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멀티 업로드의 getPileInforce 함수와 setParamJson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업로드하는 파일 이름을 확인하여 각 파일의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각 파일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는 setParamJson 함수를 사용하고 getPileInforce 함수는 각 파일의 이름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먼저 업로드하는 파일들의 이름을 확인합니다. 그리고 각 파일에 설정할 파라미터를 json 형식으로 정의합니다. 마지막으로 앞에 정의한 파라미터를 업로드할 각 파일에 설정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멀티 업로드 컴포넌트입니다. 그리고 하단에는 트리거가 있고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getPileInforce 함수로 업로드할 파일 이름을 확인하고 각 파일에 설정할 파라미터 정보를 json 형식으로 정의합니다. 그리고 setParamJson 함수를 사용하여 앞에 정의한 파라미터 정보를 각각의 파일에 설정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멀티 업로드입니다. add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총 4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. 하단에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. alert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업로드를 위해 선택한 각각의 파일에 서로 다른 파라미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앞에서 선택한 4개의 파일에 대해 파일 이름 뒤에 설정한 파라미터 정보가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